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망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진짜 이거 하려고 이거 찍으려고 제가 진짜 한 달 동안 날짜를 고르고 고르다가 딱 오늘 했는데 오늘 딱 비가 오면 나은 것 같습니다. 또 한 달을 기다려볼까요? 아니면 하지 말까요? 그냥 안 한 입에는 낫겠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거는 아마도 목소리만 나갈 것 같습니다. 진짜 이거 준비 많이 했는데 어찌 이렇게 안 넣어줄까요? 일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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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을 여기까지 다시 비 안 올 때 다시 찍어야겠어요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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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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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까 좋다 따우기하게 자러 온 땅에 가르쳐야 돼 이 방충실은 이 방충실은 어디 생각하고 그래서 다 있을까 겨울을 쌓고 있어 이루어쓰 할만한 샷 더 달만 쏟돈지만 다 있을까 그래 다 똑같아 떠올린 가이들마다 다 뜯어온 다음 슈가탈에 내가 방금 너랑 살고 알고 알고도 일부러 채도를 향해 하면 머리가 아파져 정보고 가는 훌른도 모르고 막 갑자기 쇼딘 다 웃게 생각나는 걸 그리고 더 어느새 이렇게 거둬지는 이런 감정은 아직도 그때 왜 나무를 샤이도 모르셔서 불어가는 붉은 노릇보면 갑작스럽게 쇼딘 다 웃게 생각나는 걸 그리고 더 어느새 이렇게 거둬 지금 이런 감정은 아직도 그때 왜 나무를 샤이도 못 웃겨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